법정스님의 법문집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법정스님의 법문집 좋은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법정스님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법문집이 이렇게 두 권 있고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법문들을 모아서 이번에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어떤 구절을 읽어드릴까 찾아보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선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저의 채널에서 미니멀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법정스님은 우리나라의 미니멀라이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수유라는 수필은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문집에서는 무수유의 정신을 좀 더 깊고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장은 가끔은 고독 속에 나를 버려두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10개의 법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는 다음 생의 내가 살아갈 공간 생태계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다 라는 주제로 7개의 법문이 있고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법문이 9개가 있고요. 스님이 머무르셨던 길상사 도량에 대한 법문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문의 내용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분명코 그것은 일회로 끝이 납니다. 어제와 내일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한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그 아이는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울음을 울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달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둘레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 삶 자체도 그만큼 위축됩니다. 나와 이웃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웃이 곧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윤회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분수밖에 욕심을 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보다 넉넉한 내면의 세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 다음 법문에서는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다 비워버리라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에 새움을 틔울 수 있어요. 만약 나무가 모근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져요.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좋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덜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뭐예요? 언젠가 이 몸뚱이마저 다 버리고 갈 텐데.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지 똑같이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정스님 말씀은 글로 쓴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하신 말씀인데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명문장이고 문학적입니다. 마음을 수행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깨달음을 일으켜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법정스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는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또 내가 어떻게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피상적인 관찰이고 피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파르르 타서 제가 되지 마세요. 저도 이것과 같은 깨우침을 얻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지? 스스로 반문을 해본다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괜히 이런 마음이 올라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는 시각이나 누군가가 나를 보는 시각이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진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에 많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가을을 맞은 계기로 해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라. 저의 채널에서 자주 언급하는 카르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 계속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삶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의 마음의 원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만큼 살다가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닿으면 모두 떠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모진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기 힘들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이 짧은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이 짧은 생애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마음으로 떠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절에 다니는 분들도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 이들한테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번에 붙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런 거 묻잖아요. 왜 돈 주고 그 짓을 해요? 그 답은 스스로 자기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면 대개 마음의 바다에 떠오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내킬 것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깨우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싶은가 그렇게 내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 남들이 말하는 좋은 배우자 이런 것을 택하려고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데요. 그것은 나의 진심하고 다른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법정스님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고독, 침묵, 나눔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고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인 경제에 잃은 분들은 하나같이 홀로 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왁자짓거라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내면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이란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불교 경전에 나옵니다. 해야 할 말은 나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며 그 말을 전에 듣는 제3자에게도 덕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내용보다는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스님의 가르침 고독, 침묵, 나눔 그 중에서 나눔은 자기에게 있는 돈과 물건들, 재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가령 옷가게에 새로운 옷이 걸렸다거나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할 때 그걸 단박에 사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설령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게 앞을 한 번씩 지나가 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박에 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 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없어도 좋을 것인지 판단이 섭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잔뜩 사들여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결국에는 그 물건 더미에 깔려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물건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풍요한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삼아야 합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텅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것이 들어올 수 있고 텅 빈대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옵니다. 탐욕을 극복하려면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살만큼 살다가 하직할 때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스님의 말씀 정말 아름다운데요. 텅 빈 속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온다고 했습니다.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워야 한다. 여러 가지를 다 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물건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비우고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비워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침묵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너무 폭넓게 맺을 것이 아니고 홀로 있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미니멀 라이프 관련해서 여러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건만 비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비우고 인간관계도 비우고 잡다한 일들을 다 비우고 나의 삶의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정말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이고 시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끼는 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지만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무소유라는 것이 소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탐욕의 마음이고 악의의 마음입니다. 악의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서 괴로워하잖아요. 그와 반대로 자신이 얼만큼 가지고 있든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로 풍요로운 마음이고 부자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입니다. 온갖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해요. 안팎으로 벗어버릴 것 다 벗어버리고 놓아버릴 것 놓아버렸을 때의 홀가분함 이것이 청빈이에요. 기독교 성서에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가난입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평온함에 이른 상태 맑은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질 만큼만 갖는 그런 미덕으로서의 가난 이런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텅 빈 충만함입니다. 오늘날같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과소비 사회에서 청빈의 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요. 넘쳐나는 물질과 정신의 쓰레기 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청빈의 덕을 삶의 질서로 삼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수행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과다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가전제품 하나, 가구 한 개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큼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들여서 한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시들해지면 내다버리고 다시 새것으로 사들이는 소비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내적인 평온과 맑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과 자연을 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정스님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워라 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비워라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을 비우고 나눠라 하고 싶은 말을 비워라 인간관계를 비워라 이러한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욕의 마음이 올라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법정스님의 책을 읽어보고 비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